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앞서 1교시, 2교시, 3교시는 너무 이렇게 뚜렷하게 뭐가 낫다든지 탈모가 됐다, 전립선이 커졌다, 뚜렷한 증상과 진단이 있어서 그럼 이거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게 없어서 오히려 고통을 많이 받는 질환이 있습니다. 만성골반통, 일단 이거는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 진단명이고요. 이거는 진단도 되지만 증상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딘가가 아픈데 원인은 잘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오늘 제가 해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남성도 올 수가 있거든요, 만성골반통이.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3교시에 나왔던 만성전립선염, 이런 경우에 만성골반통이 오는데요. 그거는 3교시로 넘기고 저는 오늘 여성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왔던 어떤 50대 여성분이었는데 골반이라고 해서 위치도 잘 모르지만 아랫배 부위가 계속 아파서 이런저런 검사도 해보시고 특히 산부인과, 외과, 소아기 내과 이런 데 검사도 다 해보셨는데 이상이 없다. 특별한 이상이 있어야 거기 맞는 치료를 할 텐데 이상이 없다고 해서 오셨는데 특히 이분은 외음부 쪽도 많이 아프시다 해서 이런 경우는 아무 원인이 없을 때 배제 진단으로 만성골반통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호르몬제 처방을 먼저 했더니 약간 좋아지셨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항우울제가 있어요. 신체적인 질환에 항우울제를 왜 쓸까 하지만 배뇨장애에도 쓰는 그런 항우울제가 있어서 이 항우울제를 추가했을 때 증상이 훨씬 더 좋아졌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을 아무렇게나 쓰지는 않고 진단이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오늘 그 만성골반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반이라고 하는 장기 사진을 보시면 뼈로 만든 그릇이라는 한자로는 골반이라는 것이 뼈로 만든 그릇이라는 뜻이고요. 이 그릇 안에 여러 장기가 들어있습니다. 앞서 나온 직장이라든지 전립선, 남성은 그렇고 여성은 자국, 난소, 방광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이 안에 있는 장기 중에 어떤 데라도 이상이 오면 골반통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골반통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급성은 갑자기 찾아오고 뭔가 원인을 제거하면 없어지는 예를 들어 난소가 꼬였다든지 맹장이라든지 맹장도 골반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급성골반통이고 치료하고 나면 재발이 오지 않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원인 확실하지 않고 괜찮아졌다가 다시 오고 이런 것들이 만성골반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만성골반통을 일으키는 질환들, 장기가 많기 때문에 그 질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인과 쪽에는 자국내막증, 선근증, 골반염증 이런 것들이 있고 골반 안에 있는 장기들이죠. 소화기는 과민성 대장증군, 탈장, 대장암, 비뇨기 쪽은 방광염이라든지 전립선염, 근골격계, 근골격계는 골반의 밑바닥이 이렇게 동그랗게 뻥 뚫려 있는데 그 부분이 근육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근육에 이제 근막통증이 온다든지 아니면 근육 긴장성 통증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혈관계라고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 그런 거를 골반 울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통정체처럼 피가 지나지 않는데요. 딱 오늘 같은 날, 일교차가 심한 날 아침에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좀 많이 아프다가 오후에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좀 풀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성골반통은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가장 많고 대표적으로 증상과 진단이 일치하는 것이 자궁내막증입니다. 맨 첫 번째에 제가 써놓은 것이고요. 산부인과에 많이 오시는 분들은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만성골반통인 것이죠. 그래서 1교시 때 배우셨죠? 원발성, 속발성. 그건 속발성인 것이죠. 자궁내막증이 원인이고 속발성 골반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증은 만성골반통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과 질환이 가장 많은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자궁내막증 역시도 처음에는 이게 어떤 상태인지 이따금 아플 수도 있고 생리 때마다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환자가 40대 여성 환자가 한 번 왔었는데요. 이 환자가 왔을 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골반통이 심해졌다 해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해보니 자궁내막증이 보이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단이 되는 것이죠. 진단이 안 되면 만성골반통으로 가지만 이제는 자궁내막증이라는 진단이 됐고 여기 맞는 치료를 하게 됐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치료가 확실한데 그렇지 않고서 근육긴장성 통증이라든지 근막통증 같은 경우는 수술도 안 되고 약물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근육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거나 아니면 보톡스 주사를 하거나 이렇게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진단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시면 진단법은 먼저 병력 청취를 하게 되고요. 병력 청취를 하면서 그동안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지를 자세하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만성골반통이라는 건 6개월 이상 아플 때 진단을 하는 것인데 그 6개월 동안에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이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통증 일기라는 것입니다. 저기 보시면 실제로 써온 통증 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당뇨라든지 알레르기 환자들 이런 분들은 음식 일기를 쓰죠.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 그래서 몇 칼로리를 먹었는지를 음식 일기를 쓰게 되는데 통증 일기는 몇 월 며칠에 어떤 때 아팠다. 저기 보시면 이제 생리통 또 언제 뭐가 아팠다. 이런 통증 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 일기를 통해서 이게 어떤 원인이 있는 레귤러한 규칙적인 거면 생리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칙성이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아프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씨에 따라서 아프다. 그러면 만성골반통을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통증 일기를 쓰려면 증상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데 증상이라는 것이 통증밖에 없습니다. 그냥 배가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에서는 보통 꾀병이라고 아팠다 그랬다 좋았다 그랬다 하면 남편들은 꾀병 아니냐. 이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좀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좀 정리를 해보면 골반 부위. 골반이라고 하면 또 잘 모를 수가 있어서 배꼽부터 엉덩이 사이를 골반이라고 해서 이 부분의 통증이 좌우 전후는 상관없습니다. 이 부위의 통증이 6개월 이상. 한 번 아팠다 말하면 아까 나온 급성일 수가 있고요. 6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 그리고 좀 오래 서 있을 때 더 심해지고 이런 건 혈액이 많이 몰린다든지 부하가 걸린다든지 하는 것이고요. 누우면 좀 나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진통제를 복용했을 때 싹 없어지면 만성 이런 건 붙이지 않습니다. 진통제로 해결되지 않는 통증. 그리고 전신 증상이 있으면 더 확실합니다. 두통, 구토, 매스꺼움 이런 것들이 있고 우울증, 심하면 불면증 이런 것까지 같이 오면 만성 골반통의 증상이고요. 오늘 삶의 질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우울증과 불면증이 있으면 너무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